우리 스테이씨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옆에를 못 가겠어요 예쁜애 옆에 예쁜애 옆에 예쁜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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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분 예쁜 애들 그쵸? 예쁜 분 왜 이래야 마음도 예뻐 이러니까 스테이씨 스테이씨 하는구나 그쵸? 자 스테이씨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머리 위로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네 늦은 밤인데도 그리고 이렇게 좀 공기가 차가워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스테이씨를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팬들을 위해 너무 고맙고 여러분 스테이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?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리루빌 리루빌 선생님 너무 잘 외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씨입니다 그쵸? 그런 스테이씨가 오늘 또 국제 레저대회 우리 춘천에 와서 이렇게 또 빛을 내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환해졌어요 밤하늘에 별이 필요 없어 여기 있잖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춘천 국제 레저대회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수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다들 힘내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지금 뭐 하루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는 걸로 들었는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날씨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비도 왔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그래서 다들 힘내셔서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우리 시윤씨도 그렇고 보니까 다들 말도 너무 잘하고요 그쵸? 너무 예쁘고 앞으로의 활동 정말 더욱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얘기를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아 앞으로 저희가 10월에 팬미팅을 하는데요 맞아요 저희 팬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가요? 네 저희 다음 곡은요 저희가 이제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일단 아 띵 이런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세강경이라는 곡이에요 네 잠깐만 여러분 좀 듣자 목소리를 좀 들어야지 여러분들 같이 띵 할 거 아니에요 그쵸? 잠깐만 어떻게 한다고요? 네 세강경이라는 곡인데 곡에 이제 아 띵 이런 포인트 안무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? 네 같이 해주세요 네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? 네 같이 해주세요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띵 너무 귀여워 준비됐네 좋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다음 무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